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매년 전국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더불어 재정인센티브도 받게 됐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서 이음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협치 공론장 운영 등 민관협치 사업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아동참여위원회와 청년공론장 등을 통해 각계각층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다국어 자막으로 다함께하는 강서 소식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사업들도 추진해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coloration 합니다. Jim